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늘 하듯이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관님 바다님 여명님 다 닉네임이 아주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은 경숙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 보시죠. 오늘 드릴 방송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텐데 결국은 이제 정원 2천 명 증가시키는 문제 현재 의사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과대학 정원이 3천5백 명이네요. 2천 명이니까 한 60% 넘죠. 그걸 이제 그냥 강행을 하셨 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아마 강행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조기에 원래는 한 4월 정도 절충을 거쳐 가지고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 이제 뭐 선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 대한 것은 정원이 제로 명이니까 지방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데 의사표들이 다 날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인 거죠. 검사 출신다운 그런 특징을 이번에 이렇게 그냥 선거 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던 2천 명을 이제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에 발생하는 그런 뭐 의로계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을 수습하는 것은 이제 고스란히 윤 대통령하고 윤 정부가 다 맡아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참 이제 그 문제를 오늘 한 번 다루고 이제 그다음 문제는 이 수도권의 텃밭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대학 경찰의 고위직으로 있었던 류삼경총경 그분하고 지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부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한 그런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굉장히 찢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정진석 후보도 부여에서 이제 박수연 청와대 대변인한테 뭐 근소한 자유로 밀리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신문에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양반들 그 동네 사람들은 선거 하나는 참 익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진석 후보가 밀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거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도 한 번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을 지고 국회가 장악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일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선관위의 여심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선거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욕을 하나도 여러분들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집권 2년차를 맞이했고 또다시 이제 선거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이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직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짧게라도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치료지고 있고 내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차분하게 한 번 간단하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ai 광풍 그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거의 뭐 2조 달러에 육박하던 그런 시장 가치를 이번에 돌파한 엔비디아의 대만계 미국인이죠. 잔슨 황 가장 지금 초미에 관심 거리를 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엔비디아 잔슨 황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저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그 엔비디아의 CEO인 잔슨 황이 어떻게 ai의 미래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고 생활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거죠. 아무튼 ai 광풍이 이렇게 몰아치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서 선점을 한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수원에서 있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1조 이상 정도를 매도 팔아버렸네요 . 자 그다음에 이제 참 여러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메모리를 적층이라고 하죠 8층 12층으로 이렇게 쌓아올리는 전통적인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8층 8단 12층 12단 이렇게 쌓아올린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전쟁에서 어떻게 그 천하의 삼성전자가 밀리게 됐을까 그분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 대개는 여러분들 예상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에서 큰 이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는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죠 . 그분들을 연구소의 주요 보직에서 이렇게 내치는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사람으로 채우는 일과 꼭 같은 일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 전쟁에서 하이닉스에 밀린 저도 대충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재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아 그 문제였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본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성공 공식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검사로서 날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사 시절에 본인에게 큰 그런 영광을 가져다 준 업무 처리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기가 힘든 거죠. 꼭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 이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점이 그런 거죠. 하드웨어로 성공한 그런 기업들은 하드웨어의 성공 공식을 스스로가 구현한 고위직들이 회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대세를 차지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쿠팡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신세계의 경쟁에서 온라인 전쟁에서 쿠팡에게 완전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프라인 그런 비즈니스를 오래 해오신 분 그런 수뇌부가 오프라인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가 됐는데 온라인이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펼쳐질 때는 그곳에서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 그래서 참 보시게 되면 늘 변신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말은 쉽지만 참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한 시대에 물건 을 만들어서 받은 그런 시대에 크게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크게 격변할 때에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전개가 될 때 그곳이 익숙해가 또다시 성공신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 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 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 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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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